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22일 이후 48일 만입니다. 광주, 전남도 8,400여 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40일 만에 1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오늘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되던 신속 항원 검사도 중단됐죠. 오는 15일에는 새로운 대응 체계가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비상 상황에 맞춰졌던 방역 의료 체계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감염병은 심각도와 전파력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는 에볼라, 메르스 등과 함께 감염병 최고 등급인 1급으로 지정돼 왔는데요. 모든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격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대응 체계에선 코로나19가 결핵 홍역과 같은 2급으로 한 단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이렇게 되면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현재 7일에서 줄어들거나 격리 의무가 아예 없어집니다. 치료비 지원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1급 감염병은 국가가 지원하는데요. 등급이 조정되면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치료비 지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리 두기 전면 해제가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지면서 과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후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죠. 현재의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특히 생업시설 피해가 큰 거리 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는 아니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더운 여름철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실내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은 영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 세계 많은 국가들이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하고 개인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한 캐나다 일부 지역에선 다시 마스크를 쓰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역시 마스크 벗는 것을 두고 온도차가 있는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일상회복 전환의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 만큼 국민적 공감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주 발표될 일상회복 방안이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관심이 모았습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한글자막 김정은